한글자막 by 한효정 성악 전공이 아닌 동문들로 결성되어 연습량도 적었지만 오늘이 바로 첫 무대입니다. 꽃다발은 모든 경연이 끝난 후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처음 무대에서는 이분들에게 많은 힘이 될 수 있도록 무대에 서실 때 힘찬 박수와 한호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. 지인은 숙명대자대학교 성악과를 주력하신 제천녀고 36회 김은준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. 들으실 곡은 신아리랑과 별입니다. 여러분 제천녀중고 동문합창단을 소개합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아리랑아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살이 풍요냐고 기다리는 나 기록인 갈뻑을 출정한다 보라니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아라비도 아리랑 고해로 넘어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비도 아리랑 고해로 넘어간다 초다지 상관을 처상 빛을지 그 시대처럼 사랑을 넘어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비도 아리랑 고해로 아리랑 고해로 넘어간다